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립 서양기후대기센터가 내포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각종 기상현상을 체험할 수 있어 어린이 기후놀이터로 손색이 없는데요. 충남도가 주력하는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연기로 안개를 체험하고 1위 기상캐스터가 돼볼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펜이 움직이면 태풍급의 강풍을 온몸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문을 연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입니다. 기후놀이터에서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발생한 전기를 이용해 휴대전화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비와 바람, 태풍 등 각종 기상현상과 기후변화까지 기상과학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에 기상과학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준비의 장으로 이곳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본청은 물론 산하공공기관, 교육청 등 유관, 기관까지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탄소중립 실천에 공을 들이는 충남도는 기후대기센터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는 매주 월요일과 국경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세종시립도서관이 한글날인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세종시 한글과 세종대왕을 품다를 주제로 기획전시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역작가인 김순자 한글 캘리그래퍼에 세종과 한글, 세종대왕을 소재로 한 미술작품과 관련 도서 28종이 전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 맞춰 세종중앙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거리 응원전에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해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이번 응원전은 충청권 일대에서 유일하게 열린 대규모 거리 응원전으로 대전과 공주 등 인근 지역 시민들도 찾아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금메달을 자축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된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 종료 후 시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줍는 등 뒷정리를 도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주 곳곳이 송충이와 닮은 벌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데 연휴까지 겹쳐 방제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주의 한 거리. 난감마다 하얀 털이 빼곡한 벌레가 자리 잡았습니다. 땅바닥 곳곳에서도 발견됩니다. 나무에 붙어있던 벌레가 바람에 날린 겁니다. 송충이와 닮은 흰 불나방 유충입니다. 바로 앞 상가는 아예 벌레가 점령했습니다. 입간판이며 자전거며 들러붙을 수 있는 데는 온통 붙는 데다 입구까지 날려와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직접 닿지 않는 이상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보기 좋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니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쓸다 못해 낙엽 날리는 기계도 동원하지만 그때 뿐입니다. 매일같이 쓸어도 또 나타나다 보니 오죽하면 이렇게 상자로 바리케이드를 세울 지경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나무입니다. 사람 손이 닿지 못하다 보니 유충이 잎사귀를 모조리 갉아먹으면서 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청주 청원과 흥덕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때늦은 이상 고온으로 예년보다 개체수가 급증했는데 여름철 잦은 비로 방제 효과가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명절 연휴 직전 관찰되기 시작한 현상이 매우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며 곧바로 집중 방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출장을 가던 경찰관들이 논산시 연무읍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논산분기점 인근에서 난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부상자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청 소속 이준구 경위와 최윤성 경사는 피의자 수사를 위해 출장을 가던 중 지난 5일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힌 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이 타고 있던 부상자를 구조하는 한편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통제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시와 세종시계획청이 주관해 이은규 일대에서 개최된 제1회 세종시 차없는 거리 행사가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개최된 가운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등은 단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국지도 96호선이 차없는 거리로 처음 지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매월 8일을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할 것을 세종시에 제안했습니다. 또 어울링 자전거 1시간 무료화와 이은규 자전거 쉼터, 자전거 놀이터, 자전거 학교 설립 등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의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기대하는 건데요. 정작 자동화된 생산 설비나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100명 넘는 인력을 모두 정규직으로만 채용한 기업이 있어 화제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로 본사와 공장을 옮긴 우진전장.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전자장치와 버튼 조작반 등 승강기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은 150여 명, 이 가운데 충주 시민은 110명입니다. 전체 직원의 70%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들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건물마다 다른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층마다 각기 다른 제어판과 버튼이 필요해 자동화된 시설보다 사람의 손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최근에는 연령 제한도 없앴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청년 세대는 기업 유치와 이전으로 고향에서 사회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수도권이나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기업들의 복지 정책이라든지 급여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상당 부분 개선이 돼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면 해당 기업이 지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기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인 우진 전장의 이전은 탄탄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넘어 좋은 일자리에 대한 모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대전시가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동구 소재동 대전 전통날에 관해서 지역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공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단청장과 불상 조각장, 대목장 등의 공개 실현이 이어지며 개막식에서는 참여 무형문화재를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출품된 작품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방사선 치료 합병증인 구강점막염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손상된 구강점막에 적정 강도의 레이저 광선을 쪼여 신속한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을 제시했는데 환자 21명에게 시행해보니 모든 환자의 질환이 크게 나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안 점막의 괴양으로 출혈과 통증을 유발하는 구강점막염은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유법 등 암치료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환자 치료를 중단하게 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생존류를 떨어뜨립니다. 보령시가 오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지의 기부금 활용방안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보호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심사해 오는 11월 말 기금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가을철을 맞아 대하축제와 광천 새우저축제 등을 찾는 관광객들의 방문 편의를 위해 기차와 택시를 연계한 홍성여행특가상품을 운영합니다. 이번 특가상품은 서울 용산역에서 홍성역까지 오는 기차와 홍성 신바람 관광택시를 타고 홍성군내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상품으로 6만 9천 원의 코레일 왕봉 열차를 비롯해 관광택시를 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상품은 레츠코레일 누리집과 코레일톡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